쟤! 쟤 계급! 쟤 계급! 엔드라이브에 진짜 야동같은거 하나도 없어 뇌문서? 뇌문서? 뇌문서가 뭐야? 무슨 뇌문서? 아니 그런 배우상은 하나도 없고 내가 말을, 내가 말을 싫었어요 내가 말을 아 강타하는데 사이언폰 지금 혹시 프리미엄 이벤트에서 방첨되신 분 있으세요? 아이씨 뭘까짓냐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미리 강수로 든다 강수 오! 맞췄다 맞췄다 오하하하하하 포스나 찍어 이야하하하 아아하 마지막으로 라운드 3 파이트 야 3킬에 못 불어 가난 아우... 코킹 1 저거 잘쓴다 저거 막히고 기산빗 밖에 안 들어온다고 막쓴다 아아 에딜베스 뭐야 저 컴보 오 저거 뭐야 아이 실패했어 아 백플립 차키 풀고 오오 방마클 데뷔지마 분권이야 분권 오! 으어야~~~~ 오 쟤 피했어 으하핳하하하하핳 쟤 분노했어 분노 분노하고있어 지금 아 아 진짜 어떡해 아 막장이야 막장 원투 원투 터킥 아 벽포부 진짜 오지게 썼다 오지게 원투 원 어 막 막 뒤돈다 뒤돈다 아 솔직히 이거 오 터킥 과연 역전 가능할지 어어 아 인셉션 아아 아쉽다 과연 분노의 리벤지를 할 것인지 나 아까 끝내 절식 나락으로 날로 먹다가 나중에 개털렸어 아스카 아스카는 그 오사카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약간 서울사람보다 부산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에요 크 베이오컨 와 고구 공질 및셀 캐논 와우 파클 아우 저 백플리 방어 좀 아빠 쓸라고 저것도 저 도대체 왜 쓰는거야 노딜인가? 원다클 아 원투 원 짠발 마무리 아 노딜이라서 또 저거 봤을까 저거 봤을까 근데 저거 허밍기 들켜야 안한다 범마클 오우 자 이색차 맞추고 코모 깔끔하게 구조 오우 애들매스 애들매스 허밍 허밍걸레 판정이 약간 있는데 빠질빨했는데 이상하게 뛰어댔어 백플립 아 짠발 아 아 오 뭐야 저거 막장이야 때나갈 땐 잘 맞춘다니 아 미친 캐논 헤헤헤 캐논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와야 벨커버바 라운드 안갔다 했다 아 라운드 4 팀 퍼밍기 아 저거 많이 써 잠깐 와빻 아 짜게 짜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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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택배입기하고 허킹더스 과연 저렇게 하나팅 퍼밍기 퍼밍기 에이~! 어지간이 게임할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세비어인데도 리벤즈로 하네 아, 에델바이스 맞췄어. 오 콜보 전나셋. 정물이. 플립. 하다 확정. 아, 벌써 바퀴 따랐죠. 파킹 막히고. 아, 벼꽝. 벼꽝 안 시키네. 오, 카운터로 잡기 못두고. 하당길. 오왓왓왓왓왓. 아. 아아아아아아 진짜 이상한거 나와야죠 나는 태클 태클 여자 관심 썼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어우 존나 큰일만 한다 깜발 맞추고 어어 무스페게 엇 오옵 병몰이 병몰이 개쩔어 와아 솔직히 이건 잘했다 오 기상퀴 맞추고 건너클 기모호 아아아아아아 페카가 떠오른다 페카 이만 이만팔했던 페카 아저씨 요새 무엇인지 모르겠다 백팔린 맞고 맞아 짬바라고 컴버 되더라고 나 안된줄 알았거든 어어 쿡 나친다 와 오오 오오 너의 아르나인데 아레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패배 nets 사람 Frats 그냥 워퍼스었는데 맞았어 어, 벽이, 벽이 도왔다. 어, 인셉슛! 아! 벽이 못 도왔어. 짬발! 과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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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오오오 번너클. 그런데, 그런데 액면강은 20대를 넘었는데 아직, 20대 직전에 그런사람이죠 아 인셉션 컴보 마무리 원 투 무릎 짠손 하단기 원 꼬맹기 원 투 어 저거 봤습니다 어어 커키 거치고 어 어 꼬맹기 막히고 어 저 이상한거 당황했어 과연 과연 외나파 딴손 어우 판박칼 같이 맞았죠 키가 빗살렸어 어어 인셉션 오 막 흘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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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분노에 분노에 내 정수들을 하라 메일을 알바해야되서 자 철거대 아랍니 자 철거대 아랍니 이빈 랭 워 1. FIGHT 2. FIGHT 저 하에킹 2타 도 아 그렇게 개나하네 저소지가 했어 1. 2 어허 에드레밀스 아 쌩컴버쓴다 반기단다 하단 확정 딱 반기달았죠 고치프케 여기가 원주 고치프케 일단 어어우 먹자 어플 엎어 엎어 어어어어 커킹 렉걸려 렉걸려 일미오포테리 간다 어어어 따아 캠포 어어어 흐헤헤헤헤헤헤 파이트 어 원주쓰다가 지금 통짜로 번머클 바닥에 맞고 어어어 어허허 갑자기 전심나라 쓰듯이 게임하고있어 어 원주 어 잡키 어어 어 뭐야 허허허 헤헤헤헴 라운드 4 파이트 마이크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하고있지 두 번째 여기서 꽤 하고있지 cavalry 모르니 Понятно 아우, 잘해. 흐허허 K.O. G.O. FINAL ROUD FIGHT 어, 짜모, 짜모 먹히고 생겼따. 커킥 커킥! 호빈기 두릅 딱딱 딱딱! 어세! 간다. 택했죠? 인셉션 맞추고! 탁방! 아, 호빈기! 절대로 점수를 공짜로 내어줄 수는 없다고! 이 사실아 아주 흑적한 도장을 찍고 있어. 생각보다 이 점오데스가 길어지고 있어요. 어, 저사람, 나름 콤보 욕심 있어. LMS가 커킥을 피하네? 같이 맞고? 커킥! 나 오늘 2만원! 개탕에서 2만원 졸라빨 썼다 진짜. 뭔 지미 잘 살아. 맞고? 아, 헤헤! 짬바일, 짬바일! 짬바일, 짬바일! 짬바일, 맞고! 짬바일, 맞고! 아, 과연? 아, 번호클! 흐흐흐! 유닛, 유닛 태그2! 텡로가 태그엔비인가? 맞나? 어? 어? 어떻게? 엇스 셉션 어어, 원, 둘 어, 얘가 DK가 좀 약한 것 같애 다른 거 있지 않나? 이 사람 불 켜지는 DK있잖아 바람기 오! 호밍기! 어어... 바람 꼈네 바람 아, 핵브릭 담았고 단발, 기호권 다시, 콤보 자, 이제 라스틱 켜졌고 유조 호밍기 같이 맞았고 어어 호밍기 양발 아, 잡기로 못 풀어 호밍기 쓰겠지? 아아아아 화난 길이 쓰네 자, 어어 공짜로 바운드 됐어 오오 오오 오오, 괜찮아 존나 잘해 이상한 페크 아저씨가 슬퍼팡 콤버스 됐어 유조, 유조 2득 가듯이 가도 2득인 것 같애 짠손 아, 커키 맞히고 아, 폰나클 하하하하 깔끔하게 끝내버렸어 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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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 유조 아르침 그, 뭐 한 리벤지하고 있어 escaped 영첩 jul will 어aus Economy 어우 흘리썰 흘렸어 오케이 아 학당이 맞고 인 섹션 아 벌써 저건만 맞춰도 거의 방근다네 무즈 어어어어어 무릴로 무적게 스크레스 와 너 백너.. 백플립하고 짭발해갖고 콤보 안되는거 같애 자꾸 히머콤보 나는거 같애 콤보가 돼 어.. 기타 안질라있고 아 커킹! 왜야만하는지 모르겠죠? 어 로드패케? 헷걸리고 가단 과연 맞을까? 앗! 저 아저씨 페카 페카 아저씨같은데? 페카 아저씨 저거 많이 쓰던데? 아닌가? 기타 아파? 양자 빼고 오 에드바이스 에드바이스가! 아아 킹거 맞췄 킹거 어 백뻑봉 잘 넣고 도포 포밍기 포밍기 맞추고 포밍기! 아퍼 마크 아아 아주 불평한 표정을 짓고있어 자 다음 킹거 어! 백플립 맞았어 저거.. 길게 맞아 길게 아 백뻑봉 쎄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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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타 아파 아아아아 컴퍼를 못났어 폰! 어어! 아아아아 아타깝다 저 2타 안맞았으면 오케이! 박히고 고 고단 박히고 고단 박히고 어! 호밍기 백너클 아 백너클라고 저거 뭐야 번너클 번너클 오 캐논 개무서워 어 저거 뭐야 저거 아아아아 인섭션 피 지금 다 달고있죠 하나킹 긍거 과연 아아아아 대시브룩 아아아아 유윙 야 니 수매났어 니 수매났어 니 수매났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레펜즈 맨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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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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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떴다 하하하하 박히어미 이제 야옵니다 에이 제대한지 3일 정도 됐어요 라운드 1 파이트 지금 여기 세비어가 있는데 해야되는데 승당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벗고있어 오우 하당에 나오는거 뭐 커킥 깔끔하게 넣고 하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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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킥 아 호밍기 어 커킥 커졌어 생각보다 아 옆으로 잘 못맞네 아 아 지금 압살아올다 압살 이길수가 없어 붙이기 아오 못이기겠더라 헌닷클 아아 세대 때렸네 저정도 아 핏깍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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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잽 어 캐논 아 아 막장이지 오 벽에도왔어 벽에도왔어 오 어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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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eps중 여기 있는 사람 다 놀랬어 지금 어 방향이 많은 줄 알았는데 단발 어 어 팟킥 잘 맞추고 있고 손꼽 깔끔하게 쓰고 어 쨔는 것까지 어 하나께 어 어 쎈거만쓰다 쎈거 아아 귀여운 걸 코밍기 원 버킹 나니봐 코밍기 바덕클 어어우우 와 지금 행으로 피하기 힘든 게임에서 행으로 피하고 있어 어 인색샷 으하하 어 끝났다 아아 컵무 아주 깔끔하다 진짜 승단하겠다 승단 지금 무한, 무한 리벤지나, 무한 리벤지 야 니가 저야지 승사를 안할 수 있는데 계속 이길 수 있다 아, 아직 안섰다 지금 언제 뜨냐고 막 그러는데 1P가 적힌 것처럼 꼬꼬마라는 사람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2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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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매이면서 모르겠는데 의지 페카노시같은데 헤헤헤 1,2 아, 저거 계속 쏴 어, 양잡 아, 깔끔하다 꼬꼬마 잠깐 붙어놨어요 지금 암자 아프고 아, 백블리 진짜 길다, 길어 어? 꼬마 어디고? 꼬끼, 아아아아 아니, 무슨 자기 어필을 하라고 아아아아아아 행군으로 피했어 오, 벽벽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좀 잘 때렸다 파이트 텅러크 텅러크 퇴핑 자막 좀빵 허허허 하하 이상하고 어, 저 몇방 안됐다 아, 저거 너무, 너무 뻔한다 저거는 양손을 맞을 이유가 없어 네 넷 태버버 아 어어 택배 맞았어 탈났다 진짜 잘 늘렸다 2 2 2 2 2 어 아 3 2 어어 뭐야 늦게 쓰면 바닥으로 봤나? 어? 하나? 어? 럭크가 안 들어오네? 눈방구 애들이랑 놀라있어 어 양자? 여기 어! 새거 맞아 새거 어 번워클 어 번워클 어 인셉션 하하하 진짜 잘하네 진짜 과연 여기서 또 쩡호를 먹을 수 있을건지 오오 인사났어 아아 컥킥했는데 이 자세에 멀쩌맞았어 아이 저 또 컥킥 썼는데 옆으로 안뜨릴까봐라 어 우정 럭크 럭크 어 보고 쓴 척한다 보고 쓴 척 어 양자 원투 원투 귀엽감만 오 어 럭크 겨울이야 한 번에 붙였다 어어야 원투 어어어 원투 원투 툭 끄난다 과연 어어 으허허헠하 잼 하하하하 큰거 말했어 게임이 끝이 안난다, 쩡호니까 다음 배틀 program 야! 물새! 니 자꾸 그러면 니네 중대장한테 이른다 ㅎㅎㅎㅎㅎㅎ 후딱공부에 신고할 거야 군인은 군인은 악마가는데 안돼 와 양자 몰라도 그냥 국반부에다가 군인인사람 자꾸 인터넷에서 깝찍을 뜬다고 올리지 뭐 와 저건 저런식으로 쓰는가보나 라헤헿 야 진짜한다 야 진짜한다 진짜 과연! 어어어 structural 오우!! 짭발 이겼어 어ㅋㅋㅋㅋㅋ 이게 난모새가 무슨 뜻이냐면 하도 게임같은거 맨날 져가지고 난 뭐하는새끼지라는 뜻으로 본인이 새로 만든 닉네임인데 계속 써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닉네임이 난모새인줄 알아 짜빨 맞았어 오! 포밍상에 째를 느꼈어 나 리리 콤보 잘 넣는다 저건 포밍이 맞추고 딜캐가 안되나봐 어어 원투 로직캐? 아 로직캐 마크도 몰트가 좀 크다 어 같이 맞았는데 데미지상으로 리드 원 원투 안 불 어어 흐린키 어 하다큐가 한번 맞추고 안돼 하다큐가 떠받았어 라운드 4 파이트 네 해설은 아 요새 지옥을 헤매고 있는 체리베리마고라 디귿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 흐민기 저끼 막히고 막히고 아 저게 막히고 아무것도 안되면 크다 아 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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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으로 산으로 양반 해ычно 양반 하 하 이거 계 industrie 5성, 5성 아이템을 팔아야지 명권 어 이런, 나 카운트 안았어 여기 지금 꼬꼬가 부산돼있어요 저 엔진의 문제는 고속력이 많아요 아니, 아프는 거, 이 엔진의 문제는 이 엔진의 문제는 이 엔진의 문제는 내 엔진의 문제는 아프다 이 엔진의 문제는 이 엔진의 문제는 아 어어 힘드다 힘드다 아아 데스가 산으로 가고있어요 지금 아 하나님 카운터 났다 아 이거 아 에드바이스 이게 사람이 게임하면서 생각이 많다보면 오히려 저런걸 맞을텐데 어 어어 일부러 레이지를 안만들어 아 인셉션 아 자 잘쓴다 저거 어 승가 막히고 기사나 범한다 어어어 어어 어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금 모션을 나한테 보여주고 있어 직접 흘라랑 B이 됬어 흘라랑 B 됐어 캐릭터 하나가 되고 있다 지금 어어 드렁큰 강웅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은 10시 되면 자야지 어쩔 수 없어 야 리립 저 벽콤보가 바닥에 찍어서 쓰는거라 그런지 데미지가 오진하게 세네 아 번워크를 왜 맞아 저거? 판정봐 아 잠깐 하치고 아 그닥기 아 리립벽 콤보 앙콤보 이번엔 다 안쓰네 아 리립 진짜 저 저 효과음 바로 효과음 아 인셉션 공중에서 맞추고 구조 파킥 아아 과연 아 지금 손에 불켰으면 아아 번너클 오우 오 오 잔발 다 막았어 지금 오 크라단 크라킥 아아 결국에 마지막 걸 맞았어 라운드 3 파이트 이피라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터밍이드번 펀너클 아아 예상했다 자 바다 확장 오우 피했어 저희도 스프링킥이 저걸로 나가는구나 아우 터치니까 뭐 카킥 맞췄어 아아 버튼 버튼 다 부서지겠다 어 오케이 벗어 브룹 아아 꺼킥 아아 안 땄다 벗어 어 하당이 막히고 불 꺼졌죠 이게 불을 키는 이유로 약했어 원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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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좀 인정해둔다 진짜 가서 우조 잽잽 안 땄다 큰일나 아아 저것도 막네 온다고 당겼어 오 큰갑습니다 큰갑 아아 미쳤다 진짜 인생 다 살았다 진짜 저거 저거있어 저거리야 양다 풀고 크나단 와 또 크나단 쓴다 어우 맞어 막았어 뭐지 깔끔하게 커버다 놓고 이상한 점프 어 호응기 아아 지존 그릴 막을 순 없다 아직도 흡족한 표정을 지르고 있어 구경한 사람이 한 3, 4명 정도 있는데 구경한 사람이 한 3, 4명 정도 있는데 본 재미가 있어요 지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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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라운드 원 아 또 쿠보 맞나 쿠보 맞나 하단 어 하단 안쎄? 어 양손 맞았어 다시 양손 양손 아 이제 컷 딜캐가 아쉽다 딜캐가 어 코밍기 코밍기 오! 득방 오! 콤보 격불리기 별거 아닌데 저거 경험 맞춰서 우겨서 끝났어 저거 복사해서 부처를 넣으면은 닉네임 된다는데 난 왜 안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방금 콕기의 판정이 좋아서 원투 자 코밍기 잡고치고 또 하단 저 막아도 넣는게 없어서 또 막아도 넣는게 없죠 어어 핵플립 저거 뭐야 저게 좌팔 왜 넣는거야 양잔목 풀고 과연 오! 로스피케 케잌을 잡았어 케잌을 양잔목 풀고 양잔목 풀고 양잔목 풀고 양잔목 풀고 오오 양잔목 맞았어 터키 터키 아아 진짜 어우 이상한 스터밍기같은걸 맞췄어 처음 맞췄어 아아 원더클 예측샷 당했어 아 콤보 콤보 정신 나갔다 야 콤보 저기 뭐야 저게 콤보 다 맞췄어 코밍기 코밍기 딜캐를 안났네 양잔목 원투 맞추고 외너뻐 외너뻐 아아 더 산으로 가다 산으로 파이트 크라단 너너클 아 지금 처음할때보다 멘탈이 살짝 나간거 같은데 원투 양갑 아아 풀었는데 버튼으로 내가 봤는데 코밍기 양갑 풀고 제압 척권 7에서 하는 잡기가 쉽게 풀려서 삑살리나길 바라면서 다 사람들이 커맨드 잡기 j 헥말린 포킹 막히고 과연 오오 오픈수다 번지고 어 일부러 건ondu hurt으로 멀리암 바래고 와아 막혔죠 전발 막고 오오오오오오오오아 저거봐 하하아 하! 숱사응 1,2,3,1! 5,6,6,7 라운드 1 파이트 자 다시 아 지금 이 맵만 몇번 부은지 모르겠어 지금 어 러브샷 같이 받았는데 콤보가 돼 개선해 개선해 아 더 콤보 더 콤보 깎이는 거파라 원투 아 큰가 났어 저가 다고 원투 짬발 짬발 아 어 이상한 꼬밍기 쓰다가 맞는 거 같은데 아아 콤보 존아문가 양자 빼고 오 리리가 행은 아직도 좋은 거 같아 저 양 양손 가득하고 그 이상한 불키는 데 이렇게 되지 않나 컷킥 아아아아아아 이거 잘했다 잘 참았어 압투투 발동이 몇이에요 지금 백플립 빼고 아아 백플립 아아 백플립 예측하고 다 쓰는 거 같아 컷킥 대꾸마지니까 시비 아 나는 클라다 안하니까 알 수가 없지 자 저 리리 양손 막히고 13인가 14인가 아 인셉션 망했어 레이자츠 아아아아 끝났죠 아우 저 표정 봐 얄미워 죽겠어 이게 왜 인셉션이냐면 이게 인셉션에 보면은 팽이 나오잖아 팽이 그 팽이가 돌아가는 것처럼 맞으면 돌아가서 누가 인셉션이라서 웃겨가지고 아 인셉션이라는데 아아아아 스프링점퍼다 망했죠 원투 양손 퍼밍기 맞추고 어 뭐 이상한 이상한 점프로 점프로 어 잡기 그리고 양손 기상킥 퍼밍기 돌리고 어 짬발 아아 아아 짬발만 써 짬발만 퍼밍기 열받게 끝나고 엔딩 멘트 그거 넘기지도 않아 봐봐야돼 지금 옆에서 세비어 하려고 세비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한 산으로 가는 이상한 데스마 하고 있어 자석 자석형이 세비어있고 아아 오 뭐야 저거 커킹막히고 이상한 호밍기 아아 아아 저 일부러 멀리서 쓸 때는 백플립을 2타까지 다 쓰네 아 가까이 쓸 때는 안쓰는데 에드레마이슬 양자 풀고 아아 또 백플립 또 가까이 쓰면 1타만 쓴다고 콤버 쓸라고 뭐 이상한거 막 발갈까면 나가는거 아아 끝났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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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산으로 가고있죠 크나단 그 살짝 처음보다 약간 멤버한거 같애 터쳐도 커킹같은게 안들어고있어서 겨우 원투로만 하고있어서 왼치고 원투 하단 어어 짬바라 흘렸어 아 왜케 렉이 걸려 어 하단 스랭기 돌리고 원투로 아오 불 안끊었죠 요즈프 K 1타 아아 번너클 끝났다 인셉션 마무리 블랙 물음 어어 파워클리시 많았어 스프루되고 벽까지 아아 또 아픈 콤보 반피다 손 와 저거 뭐야 저거 나라 어이 맞췄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 일단 상대 반피 딱 반피해서 오오 아아 꺼킹 양자 오 양자 맞췄어 과연 야아 아아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다 라운드 4 파이트 또 백블림 아 진짜 게임 별거 안쓰는데 말리고 있어 지금 살짝 아아 또 백블림 맞았어 여기까지 아아 몇포목까지 벌써 또 반피가꼈죠 오 오 뭐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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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 아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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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저거 스킵 말하는거 이사 산으로 가고 있어요 이사 니까 이 molec 생활 이사 배unken 이 오른 terribly 이야 이사 이사 화이트 화이트 짬발 노즈비케 있다 어 이제 DPL이 좀 큰걸로 하게 됐어 어 화이트기 다치고 노즈비케 짬발 노즈비케 아아 아아 아 봐봐 저 볼리터 쓰면은 자꾸 백플릭 이태까지 쓰잖아 차라리 원투를 켜야 된다 화이트기 화이트기 아 뭐야 저거 몰스타가 잼 맞은거지 하단 약하게 맞고 뒷자드에서 이지를 걸고 백발 맞추고 아어우 아아 또 큰안나 쓴다 큰안나 쓴다 땅땅 양손 아아 하단에서 하고 앉았는데 중단을 맞는 모습 흥민기 맞추고 아어우 카운트 아어우 검은 못났어 검은 못났어 백발 번더클 분노에 번더클 잔바잔바잔바잠 아 몇번 잡다킥이야 몇번 몇번 쓰는거야 지금 자단 어 드디어 헛킹과 커킥 넣었죠 아 콤보 조금 아쉬웠고 헥클이 헛치고 잔바잠 어어어어어 커킥 번더클 아아 깔끔하게 와우리 어색 바이널 라운드 파이트 백플립 광수를 두는데 백플립 피하고 헤밍기 맞추고 원투 백기 백플립 피하고 4단기 어어 커킥 게임 맞췄어 몇가지 어어어 맞췄어 오!뭐야! 도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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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결국 얘 막았다 이 데스의 끝은 어디로 어디로 가는건가 뿐 아하하이 무한리벤지야 무한리벤지야 저사람은 집에다가 하하하하 얘 얘는 대구에서 부산까지 왔으니까 그렇다치는데 진짜 하하하하 끝이 안나다 끝이 자 다시 다시 선으로 가는 데스 이게 메인 데스가 아니에요 아 콤보 이상한 쓴다 오오 와 콤보 잘 쓴다 진짜 페크 아저씨 어때 페크 아저씨 오케이 어 로즈피케 1타만쓰고 모툴 아아 특보 딜레이해줘서 투만쓰는것처럼 보이고 양잡 미리 잘한다 아아 오케이 잡고 아님 아니면 아니면 어쩔수 없지 뭐 로즈피케 1타 투만 잡투만 비용건 투명기 돌려주고 하단 캐논도 아까 썼는데 아까 캐논 많이 썼는데 하단기 막히고 어 큰 하단 와이한테 플립 어어 아아 로즈피케 상단의 피로 피했어 한으로 가는 데스 원투 우정 펭킹 어 커킹 펭치다가 펭가드를 못해서 그냥 맞았어 그냥 펭없이 생벗 땡기라봐 에어 이렇게 해서 원투 다시 원투 하단기 기간퍼받고 아 에베바이스 저게 괜히 패치돼갖고 미뤄지니까 오히려 못맞겠어 어 스프링점프 어 카운터 아 카운터났어 뭐야 저거 코 비싸게 나온줄 알았디 오 다시 키 비싸고 격전 할 수 있어 아 아 아 스킵점을 돼 스킵점 스킵점 산으로 간다 산으로 야 불쌍 아직도 있네 불쌍 잘 때 됐잖아 헤헤 10시 반에 무슨 싸지방이 형 최신 시간 있네 헤헤 아 컴보 잘쓰고 저분 슈가 15일 쓰셨답니다 슈가 15일을 왜 써 난 11일 쓴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자 호밍기 어떻게 왜 나빠 과연 안전화 엑카델스 시키 아 무릎 가봐 깨논 아는데 깨루 썼는데 좀 아쉽어 아 진짜 에델바이스 보인네 깨가 계속 맞어 타이밍 때문에 안 잡다 일어나는 것 같아 아 아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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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피가 다 달았어 번너크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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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패를 다쳤어 라운드 3 파이트 짠발 내려파 짠발 어 흘렸어 2 바운드 번너클 어 번너클 어어 커킹 야 이거 좀 지렸다 어 호밍기 아 진짜 에델바이스 암걸린다 허허허 젊다 삐깎이는거 주술 다 달리고 있어 어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막장이야 가만 머릿속에 에이 설마 쓰겠어 설마 쓰겠어 근데 다쳤어 오케이 캐롬하고 컷킥 오케이 스프링킥 어어 막히고 칩 쌀아서 기사킥밖에 안되네 아 어어 무심길 타 컷킥으로 잘 컷치했다 어 컷킥 맡기고 잠발 오 호밍기 번너클 불 켰죠 터치는거 나오면 이제 컷킥 말고 인셉션 나온다 아아 하던끼 그래도 명기 좋았어 와 하덧 번너클 오케이 오케이 인셉션 자 여기까지 와 거의 순식간에 역전을 접기 오 하당이 야아 맞췄어 맞췄어 오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예 버려 이사람은 한결같이 하고있어 헤헿 한결같이 하고있어 이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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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같이 하고있네 헤헿 니가 지치고있는거 같애 라운드 1 파이트 마술 시작합니다 저 이것만 거의 1시간 1시간 한 10분 한 것 같은데 오케이 기억감 맞추고 병물이 아 병물이 안됐어 양자 풀고 아 생물이 좀 아쉽다 기작권 원패스면 공격 방칭이라도 쓰면 되는데 극포 기초적인 리리에이지 아 번마클 아아 안끝났어 개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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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뒷잡마 정답 맞추고 극포 극포 깔끔하게 일부러 자리 안받길려고 컷킥으로쓰고 컷킥 어앗 또또또또또또 또 도트로 도트에 무슨 오케이 이 리리교재도 이제 서서히 뭔가를 지으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대 지쳤어 지금 허밍기 아 아 바꿔 일부러 컵 안떼고 여기 원투 과연 이건 아아 애들만있어 미치겠다 진짜 도리는데 안막혀 가불이야 가불 어 과연 아 아 아 아 확정 다 맞았어 원너클 원너클 원너클을 완식으로 피하네 수밍기 맡기고 백플립 스탱하담 팽 백플립 나오는걸 아는데도 지금 그치 뚝뽀하겠죠 아아 예상했는데 뚝뽀 맞았어 오 벽까지 간다 오오 아아 잘한다 아마 보고 쓰는건 힘들거 같은데 자 파이킹 이빨 맞추고 짬발 바로 짬발 아아 포밍거 쳤는데 백플립 썼어 어어 고무실스 저사람도 지쳤어 지금 크나단 백플립 크나단 또 맞췄어 뿌여주게 양손 아아 등산 등산잼이다 등산잼 등산잼 안 들어간다 말으로 아아 갑자기 왜 척건이랑 관계없는 다이어트 얘기를 하고있어 아아 자마 무슨 자마 이거지 자마 장면 하아 그냥 해서 나오는 말인데 흠 하아 아 양답 카운터 받았어 아 비싸대 아 양답 생일나마 아아 2타를 다 썼어 2타 이 자리 컷겨친거 보고 컷 있었는데 안받았어 로드픽해? 어어 1타 나오고 2타 나오고 있다래 카운트 안했어 아아 반식을 터지니까 기술을 안반네 어? 택플릿? 어어 얘 얘 진짜 은근히 생각보다 부실한게 많아 아아 아아 등산한다 등산 오케이 짠발 터치고 터킹맞추고 장끼박기 더 소비키고 오케이 크림킹 터치고 원투원투 아아 캐논 왠지 패크아저씨같은데 소신채권하고있어 지금 하단기 금방 아아 저거 뭐야 하아 터치고 아아 나락쓰듯이 저건만 쓰고있어 지금 이제 넘질 저건넛까지 내려왔습니다 롤을 왜 해? 철권 놔두고 지금 롤 때문에 철권이 망했는데 롤 벗겼으면 사람들 철권 한 200명 더 했겠다 어! 아 뭐야 저거 뒤로니까 뒤에서 맞네 앗! 이 섭션 왜 안 쓸 수 있다 양손 짠손! 짠발 오케이 아! 쿵을 오지게 잘 쓴다 진짜 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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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 아! 짠 저거 저거 옛날에 온프 아저씨가 저거 이지 막 타이밍가 돼갖고 보고 막으면 된다 했는데 막을 수가 없어 오케이 백플립 행운을 피하고 석킥 오케이 자꾸만히 찍고 자꾸만히 막히고 또 화당있어 또 화당있어 또 화당있어 이건 끝났다 간단하게 전발 오케이 터맹이 따온다 아.. 아.. 어 인셉션! 아아! 버리기 도와주지 못했다고 또또또또 또 또 또 또 또 하당이 또 하당이 나온다 또 하당이 나온다 하당이 나온다 하당이 나온다 또 아아아아아아~~ 망했어용 스페퐁돣돣 멀리서 백풀림 2탄까지 다 쓴다 오케이? 기상기의 허친가보, 커키 아아, 벽혼모 실패! 오케! 오오오! 벽방돼서 끝났어 리디아저씨가 리디아저씨가 철권을 무섭게 해가지고 딸피다보다 하당이 한 3번 맞고 끝날 수 있어 랩땅 오오, 큰야만 맞히고 잔발 쉽게 1타만 쓰는거 오, 극힘 맞췄고 깔끔하게 불키고 오케! 인셉션! 와, 뷰티 지금 반 달았죠? 어, 인사 안 났는데? 아아, 단발 잔잠 한번 풀고 오케! 이 땅이 있어 오케! 아아아아 잠깐! 커킥이네, 커킥! 딱 나왔는데 오, 뭐야, 이상웠어 이제 포밍기로 터친거 캐치한다 커킥! 아, 인사 안치 아우, 막았죠? 오, 뭐야, 허밍기 오, 자꾸? 허밍기 저거 중단, 중단 아닌가? 커킥! 케이오오 라운드 3 파이트 와, 대신하고 과감하게 커킥 질렀어 라산군 막히고 뛰는데? 아, 호밍기가 또 잽에 끊기고 지상군은 식사항락을 했잖아 아, 바뀌었어? 이 택사 맞히고 아아이! 내걸로 더 대신을 못했어 노인, 노인이니까 이해해 주자 어, 뭐야, 또, 또 무섭다, 또 무섭다 아, 짬바 10, 14는 뜬다고 말하기 애매하잖아 아니 랩씨 아아이 10, 14 9, 14 4, 5, 9, 15 10. 14 9, 15 10, 15 10, 15 10, 15 10, 16 근데 얘가 안하는거죠? 오! 오! 스프링킹을 스크루시켰어 과감하게 하고 있어? 아! 백플립 진짜 길어 탱크 뒷때 브루스 호밍기같애 계속 맞아 끝에 안맞은줄 알고 지금 움직이면 맞는다고 탱크 탑 탑 탑 어어어 잡기어치고 아 또 이산 무섭게 하단기 킬룸하고 있어 자 먹이를 노리는 커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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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짱말 맞고 양잡 풀고 커킥 아아 날려봐 맞았다 아 양잡을 못 풀었어 커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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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어어 인셉션 이 끝난다 끝난다 잘 맞추면 끝난다 끝 아 또 하단기 무서워 나온다 또 또 무섭게 한다 무섭게 한다 무섭게 한다 무섭게 한다 무섭게 한다 짱말 라운드 4 파이트 오케이 도착해 느끼고 아 또 벽까지 간다 또 또 반피 없어서 이겼다 아 40% 다는다 아 하단기 받치고 넣을게 없으니까 2차 2차 맞았어 하하하하 1차 맞을 줄 알고 맞았어 아 아 오오 악이 악이 좋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이상한거 같았어 하하하하 돈이 좋았다 돈이 좋았다 오아 미만한게 느낌이تى 마다 구웁이 ASE 다시 또 하§ 하삶하고있다 하§ 이거, 등장신 안 멈추는 것 같은데? 자, 폰트, 기호권, 이 자식은 이직을 한다. 미, 부종, 포밍기, 과연, 포밍기, 아, 커킹! 아, 뽑았어! 저거 보고 쓰는 건가? 방금 백플립이 1타 나오다가 2타가, 뭐가 나오나 하니까 나왔대? 양소치고, 옆잡기, 끝나죠? 짬발라, 어, 뭐야? 과연, 몇 개 1타? 몇 개 1타? 몇 개 1타? 한 단계? 외너뻐? 짬발라 받고? 항소받았어! 오! 야, 잘 맞춰서 끝났는데? 저기 맞아? 맞아? 저거 맞네? 설마 끝나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백둘리그로 이겼어 풍뇩이 돌에다가 호롱나서 바운드하고 아아 아아 이섬 좋아쳤어 리아킹, 짬발 미리도 짱이야 짱이야 하면서도 저로만 또 짬발 유도해 놓고 백플립 쓴다니까 봐봐 저 또 백플립 쓰잖아 하당에 맞고 오오오오오오오 저거 맞혀서 16인데 어아아아아 저 또 하단에서 다 하단에서 다 또 라운드 3 파이트 저 두자세로 출발 아아아아 지금 반영사건 늦죠 아까는 커킉 넣었는데 나랑한테 초풍보는거 터치니까 다 커킉 넣었네 양잠 못풀고 요셋 생긴 아아아아 지금 못풀 아깝죠 양잠 아우쓰 눌렀네 눌렀네 아아아아 하단기 대박먹고 등잔신 좀 넘겨라 하하 다시 다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산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오우 번호클랫 오케 콤보 고조 샌 팡 패트 어 세프 트 번호클랫 와 저것도 비가 어어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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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무서워 개무서워 빡빡빡 이사를 왔어 또 이사를 왔어 또 하나 있었어 하나 있었으려고 또 하나 있었으려고 또 오 뱀플리잉 오 벨기 놨어 벨기 놨어 벨기 놨어 오 이리 앨포 때릴 간댔있어 아오 아아악! K.O. 라운드 투 FIGHT 아아 코밍기 아아 백플립 떨어졌어 저 컴보 코밍기 돌려주고 오케이 코밍기 코밍기! 판마클! 아! 저것만 해도 지금 거의 논진 양심 콤보만큼 나는데 지금 사닥에 끄가 맞추고 오케이 인셉션 언덕클! 마무리 FIGHT 염컷 히트하고 즉 깔끔하게 붙이고 조정 코밍기 한 번 눌러주고 백플립 흥기 아아! 에데바이스 아으으으으으으으! 길다 길어 야아! 저 피가 애매하자 애매하다 에이지 크리스만 딱 좋은데 또 또 또 또 이거 왤치 빡기 일타만 쓴다 러덕클 에센션 오오오! 콜렴! 오 컷킥! 아아! 벽이 못 도와줬어 벽이 못 도와줬어 아아아아아아악! 찢참뻐! 오케이 아 이제 백플립 봤습니다 분노에 번마크 하고 있다 끝 넣을 거 없죠? 끝 하단기 어 번마크 하다가 맞았어 하단기 확장 와아 큰거 쓴다 큰거를 작은 하단 빡장인데 큰 하단을 쏴 빡장 파단 파단 라운드 원 파이트 나름 과감하면서도 안전하게 하고 맨키 카운터 아 거리때문에 안맞고 넷 하단기 아 맞췄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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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기 하단기 라운드 투 파이트 킥 양갑 사운드탄소드 높이고 아 번너클 이건 솔직히 이겼다 분노에 번너클 아아 거끼기 온대 네 아 아 어 마치고 마치고 파이팅 KO 라운드 4 파이트 파이팅 파이팅 나도 계속 말하니까 지친다 하하 또 갑을 에드라베이스 아 또 로즈픽킹 일타만 갑보다가 토킹맞고 자 깔끔하게 붙이고 과연 어어어 어어어어어 아 끝났다 이거 케이오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런트 땀발 정답 글로벌 끼고 저거 일타만 써도 듀키가 있나? 호맹기 함 돌려주고 호맹기 맞고 호맹기 맞고 꼬꼬꼬꼬 또 쌩거 쓴다 양자 풀고 호맹기 호맹기 아 또 에레마이스다 또 멀리서 막 갔다갔다갔다 맞으려고 러파 원투짱발 러파 원투짱발 러파 원투짱발 러세오 에자지라 러펜즈매치 러펜즈매치 러파 원투짱발 러파 원투짱발 러파 원투짱발 러파 원투짱발 러파 원투 파이트 서랜은 아직 500원이에요 다음주쯤 되봐야 아마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어, 귀여운거 카운터 어, 뭐야 콤보 안맞고 섭찬 이겼다 한 발 무릎 아, 백플립 레버가 밀었죠 강남은 강남 해운대 아닌가요? 컴퓨터 컴퓨터 너무 더러운데 신첨? 아닌가? 신첨인거 같은데? 아, 홍대있다 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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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되있다 자꾸 한 사람한테 소울만 써달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땡기 오밍기 어어 아, 또또또또 무섭게 나온다 무섭게 나온다 무섭게 나온다 아, 인섭션 그냥 이유하자면 그렇다는거한테 서면은 서면만의 특색있죠 커키킹 맞았다 어어 거리 되는것봐 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로노린다또 토토토노린다 버터클 오케 들쾌가 안 등어 오죠 맨북했어 토큰 여우, 양잡 카운터 정우가 아마도 부산에서 서면이 나오긴 했으니까 처음 맞는것 같아요 과연 웨너뻔 산옹기 아아아아 강수를 잘 준다 자세한거는 검색해서 확인하는게 더 빠를거 같아요 저도 잘 모르니까 범인동이랑 서명이랑 가깝다니 아아 아깝게 안맞았어요 범인기 범인기 어어 벽방 와우 아 웨프트 1차 맞춘다 저도 러다 카킹 맞는다 또 아아아 아아 로드트 피트 다 썼어 또 아 벽 솔린다 벽 솔린다 어우 하단이 막았어 드디어 하단이 막았어 드디어 드디어 나갔어 드디어 드디어 나갔어 드디어 나갔어 드디어 나갔어 Q. 러시아이디 Q. 러시아이디 아 진짜 끝도 안 낫다 끝도 지금 둘이 거의 플레이한거 치매는 만원 넘게 썼어 지금 어 민기 본다클 아 빨리 끝났으면 없겠다 나도 뭐라도 하게 다시 4단기 직장이고 계속 피해 이타 계속 피해 이타 이타 아오 이제 드디어 뒷킬을 생강하기 시작했어 어 양잡 못풀고 어어어어어 오른잡 아 아 이색션 아 뭐야 하단기 맞고 과연 아 또 하단기 넣지 말고 앉았는데 태그트로 치면 바운드게임 이름을 몰라 아 아 망했어 불키고 어어 컴보 아 안돼 자 번덕을 시키 워트 코믹기 코믹 바뀌고 하단기 모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흑 아 저는 그냥 데미지나 동네에 유저 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연이님이 요새 클라... 클라우디오 합니다 클라우디오 해도 해도 클라밖에 안해요 내가 알기로 아아 커밍이 맞추고 아 또 화단기 와 거의 나락 나락보다 훨씬 세 저흫 두 번만 치고 피 다 나눴어 양손 역전됐죠 아악 진짜 아깝다 어어 맞췄다 아아 이건 인정 인정 잘 맞췄다 잘 맞췄다 드디어 간만에 3연승이 나오나 에이 산으로 가는 글스의 끝을 보고 싶다라는 속속 백플립 백플립 퇴배망 퇴배망 이런 사람은 잘 모르겠고 요새 카드닝으로 강슬기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오케이 허친거 아 거기서인데 멘붕했죠 어 오케이 벽콤 깔끔하게 넣고 과연 하나 개 맞고 오오오 저 사람도 멘붕했어 멘붕했어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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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무릎 아아 막쏄 흐허허허허 언제까지 쓸거야 흐허허 안 받아줄거야 안반여줄거야 아 아무나 아무나 승단이나 강상점 해라 아아 짠발 무릎 짠발 어어 어어 안맞았죠? 운 좋게 어어 호밍기 호랑닫고 아아 저녁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인섹션 맞췄고 어이거 벽 잘가면 끝난다 아아 다시 한 번 무리해봤는데 과연 으아아아 아아아아 큰거 맞았다 큰거 이제 예비군됐습니다 이제 오케이 기사 버티인거 보고 토킥 불안하게 콤보 좋고 하단기 1타만 써주고 고밍기 아! 보호등같아 보호등같아만 썼어 보정 아! 얘들아이스 근데 짠선은 왜 쓴거야 저기서 아 벽이 들어왔어 아! 또 또 또 또 하단기 또 암걸린다 암걸린다 지사킥 지사킥 잼 아아 짜빨 백플립 멀리서 쓰고 아아 팟캥 맞죠 아 저 오늘 해산 처음이었어요 고툴 양손 아아 오케이 기어공 카운터 여기서 깔끔한 콤보 넣고 백플립 1타 아아 아니 뭐야 노츠픽에 1타 간보는거 잘 때리고있어요 과연 곰포의 하단 나오네요 곰포의 하단 나오네요 아아아아 번너클 드디어 산을 내려가고있다 드디어 산을 내려가고있다 드디어 호밍기 드디어 아 또 백플립 맞았어 끝도 없이 맞아 저거 놈질을 시간에 바보야같아 저거 오케이 어어어 벌써 바빙은 다 났죠 호밍 맞추고 아아 거리때문에 안 맞고 저 호밍기가 근데 발 호밍기는 아까보니까 원투로 끊기더라구요 공중에서 손으로 호밍기하는거는 뒷개가있고 오지픽 이렇게 쓴척 보고 쓴척하고 과연 과연 정말 아아아아 구웰캐리전스네 다시 공점 여기서 여기서 이겨야 깜발 깜발 아아 백플립 팩봉 땡겼죠 그냥 아 깍힌것 봐 손 받고 로즈피케 나온다 또 오케 무름맞추고 꺼킥 번너크 한번 당겨주고 꺼킥 자 콩깍깍을 넣고 레이지 안켜줬죠 어허 번너크 또또또또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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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아아아 어어 지금 주변에 지금 한 세내명 다 한숨 쉬고있어 안도해 한숨 쉬고있어